네, 둘, 셋, 셋! 안녕하세요, 이빈식스입니다! 1년에 한 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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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날이죠.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는데요. 네, 수험생 여러분, 지금까지 먼 길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진짜로 고생했습니다.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니까 수능 전날엔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능 당일에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수험표랑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. 열심히 한 만큼 떨지 말고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저희 AB6IX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 힘내시라고 파이팅! 크게 한 번 여쭤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분들 파이팅! 수능 대박! 살루, AB6IX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